1. 미용의 특수성과 거리가 먼 것은? 1. 손님의 머리 모양을 낼 때 시간적 제한을 받는다. 2. 미용은 조형예술과 같은 정적예술이기도 하다. 3. 손님의 머리 모양을 낼 때 미용사 자신의 독특한 구상을 표현해야 한다. 4. 미용은 부용예술이다. 정답은 3. 손님의 머리 모양을 낼 때 미용사 자신의 독특한 구상을 표현해야 한다. 2. 영구정 연모제의 주성분이 되는 것으로 단순히 백발을 흑색으로 염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1. 니트로페닐랜디아민 2. 파라페닐랜디아민 3. 파라트릴랜디아민 4. 모노니트로페닐랜디아민 정답은 2. 파라페닐랜디아민 3. 헤어세이핑에서 컬이 오래 지속되며 움직임이 가장 적은 스템은? 1. 논스템 2. 풀스템 3. 롱스템 4. 하프스템 정답은 1. 논스템 4. 위그 치수제기에서 이마의 헤어라인에서 정중선을 따라 네이프에 움푹 들어간 지점까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머리둘레 2. 이마의 폭 3. 머리길이 4. 머리 높이 정답은 3. 머리길이 5. 두피 마사지를 할 때 헤어스티머 사용시간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5에서 10분 2. 15에서 20분 3. 10에서 15분 4. 20에서 30분 정답은 3. 10에서 15분 6. 두발 탈색 시술상의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1. 두발 탈색을 행한 손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해둔다. 2. 헤어블리치제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제조업체의 사용 지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술 전 반드시 브러싱을 겸한 샴푸를 하여야 한다. 4. 시술 후 사후 손질로서 헤어리 컨디셔닝을 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3. 시술 전 반드시 브러싱을 겸한 샴푸를 하여야 한다. 7. 헤어세팅에 의한 롤러의 와인딩 시 두 발끝이 갈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말아야 하는가? 1. 두 발끝 부분을 롤러 중앙에 모아서 만다. 2. 두 발끝 부분을 임의대로 폭을 넓혀서 만다. 3. 두 발을 90도로 올려서 만다. 4. 두 발끝 부분을 롤러의 폭만큼 넓혀서 만다. 정답은 4. 두 발끝 부분을 롤러의 폭만큼 넓혀서 만다. 8. 콜드웨이브에 있어 제2액의 작용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산화작용 2. 정착작용 3. 중화작용 4. 환원작용 정답은 4. 환원작용 9. 컬을 깃털과 같이 일정한 모양을 갖추지 않고 부풀려서 볼륨을 준 뱅은? 1. 플러프뱅 2. 롤뱅 3. 프린지 뱅 4. 프렌치뱅 정답은 1. 플러프뱅 10. 아미노산의 일종을 환원제로 사용하여 연모와 손상모 등의 퍼머넌트에 적당한 것은? 1. 시스테인 퍼머넌트 2. 산성 퍼머넌트 3. 거품 퍼머넌트 4. 히트 퍼머넌트 정답은 1. 시스테인 퍼머넌트 11. 오리지널 세트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1. 헤어컬링 2. 헤어세이팅 3. 헤어파팅 4. 헤어스프레이 정답은 4. 헤어스프레이 12. 헤어스타일의 다양한 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헤어피스가 아닌 것은? 1. 웨프트 2. 위그릿 3. 위그 4. 폴 정답은 3. 위그 13. 다음 두부의 기준점 중 TP에 해당되는 것은? 1. 톱포인트 2. 백포인트 3. 센터포인트 4. 골든포인트 정답은 1. 톱포인트 14. 언더메이크업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파운데이션이 고루 잘 펴지게 하며 화장이 오래 잘 지속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2. 효과적인 보호막을 결정해주며 피부의 결점을 감추려 할 때 효과적이다. 3. 베이스 컬러라고도 하며 피부색과 피부결을 정돈하여 자연스럽게 해준다. 4. 유분과 수분, 색소의 양과 질, 제조 공정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정답은 1. 파운데이션이 고루 잘 펴지게 하며 화장이 오래 잘 지속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15. 17세기 여성들의 두발 결발사로 종사하던 최초의 남자 결발사는? 1. 마셀 그라또 2. 캐더린 오프 메디시 여왕 3. 샴페인 4. 크로샤뜨 정답은 3. 샴페인 16. 두발이 탈색과 염색 시술로 인해 매우 건조하게 되어 두발의 건강미를 잃게 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샴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 플레인 샴푸 2. 에그 샴푸 3. 약용 샴푸 4. 드라이 샴푸 정답은 2. 에그 샴푸 17. 두발 염색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와 알칼리의 적정 농도는? 정답은 4. 6%, 28% 18. 확장된 모공을 수축시키기 위한 수렴작용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은? 1. 석션컵 2. 스팀타월 3. 콜드타월 4. 클렌징크림 정답은 3. 콜드타월 19. 다은중 헤어 트리트먼트 기술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싱글링 2. 헤어 리컨디셔닝 3. 신징 4. 클리핑 정답은 1. 싱글링 20. 두발 끝에는 컬이 작고 두피 쪽으로 가면서 컬이 커지는 와인딩 방법은? 1. 더블 와인딩 2. 크로키놀 와인딩 3. 스파이럴 와인딩 4. 스택펌 정답은 2. 크로키놀 와인딩 5.工수 감사합니다.